네, 이번에 만나볼 팀은 바로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저희 팀인데요. 자, 저희 팀 한번 소개 먼저 가보시죠. 보성 고등학교에 다니는 전채은입니다. 맥산여고 주신혜입니다. 여수 상유중학교 노승희입니다. 수천여고 장효연입니다. 탈마고 다니는 문성빈입니다. 서 나레입니다. 김혜정입니다. 김수진입니다. 저희 힙합 초급반은 확실히 다른 초급반과 다르게 저희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너무 잘 쳐요.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퍼포먼스의 포인트는 저희는 젠틀함과 밝음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,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? 지금 바로 만나 쇼! 이 노래는 젠틀함과 밝음의 끝판왕입니다. 생각이지 스스러워질 것만 같아 욕실거리면서 계속 웃겨 나는 좀 영어로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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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FFIC I don't know. She was up to pretty Worst with a girl she was sinnet I was kind of nervous didn't think she was Dem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